자, 어땠션! 자세답고 중앙으로 F4M 1M2M2M4M 2M1M4M4M4M4M3M4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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hurry hä harvest it 2M4M4M9RM7M4M4M4M4M4M를 im用 형아 왜 이렇게 들어와지? 오늘 열심히 배출해서 감사합니다. 인사합시다. 어텐션! 모친! 네였드나! 어텐션! 인사합시다. 모친! 네였드나! 네 안녕하세요. 발레인으로 팀의 개그맨 정태호입니다. 저 개그맨 양선일입니다. 전 성광스키입니다. 네 저는 승윤스키입니다. 네 아 저희가 정말 있을까 말까한 일 정말 유니범 발레단에 와가지고 지금 입까지 떨리는데 특근을 배웠어요.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어떠셨는지 또 실제로 이렇게 정말 발레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.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저희를 또 반갑게 와주셔서 정말 기분도 너무 좋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. 저는 발레가 이렇게 너무나 재밌고 정말 솔직히 접하기 힘들었던 무대를 생각하는데 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어렵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. 여러분들도 오셔서 많이 또 이번에 또 동키호텔. 네! 유모설 최고의 발레단의 동키호텔을 이번에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진짜 즐겁게 공연을 가능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도 오니까요. 저희도 와서 관람을 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네요. 무대에서는 무대는 안 오를 겁니다. A사. 무대는 안 오를 거고요. A사 누가 됐으니까요.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고요. 그리고 우리 유모설 발레단과 그리고 저희 발레를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다시 마지막 인사할까요? 네 인사합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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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합시다.